보드 타는 여자가 비눗방울 보는 여자 야 저 지금 뭐야? 도미야 너 진짜 잘한다 하나 둘 셋 뚝! 날씨가 진짜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강으로 테크닉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하기로 했잖아 보드 타기로 했잖아 저 보드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요 언니 근데 잘 할 거 같은데 보드 나 이거 중학교 때 진짜 유행했었는데 맞아 그치? 나도! 미국에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같이 학교 끝나고 보드를 엄청 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타고 싶어가지고 저도 샀거든요 그 다음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잘 타면 잘 타요? 우와 신기하다 되게 많이 살래요 나도 피를 안 나지마 하루 안 나지면 많이 살래요 그래서 지금 피크닉 가서 갓난하게 뭐 먹을 거를 사러 가고 있답니다 오오오 약간 이런 데 가면은 과일 막 패키징 돼 있는 거 알죠? 깔끔하게 어 여기 간다 사과 같은 거 하나 살까요? 귀엽다 이렇게 포켓 이렇게 포켓 먹기도 편한데 응 좋은데? 한 번 한 번만 사과 하나 이렇게 사볼까 그냥 그냥 난 포토 좋아 다음 샌드위치도 사고 여기 마실 거만 있으면 될 거 같아 맞아 아 너무 웃겨 나 이런 거 밖에 못 봤거든? 나 지금 보리차마 처음 봐 이거 진짜? 어 나 저거 중학생 때까지도 즐겨먹었어 아 그럼 나 오늘 오랜만에 이거 먹어보고 사귀들은 지금도 즐겨 마시셔 짠 이거 알아요 언니들?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거 학교 극식으로 나왔어요 당면 주스? 응 다들 요구르트 이렇게 하모니카 할 때 저는 이거 하모니카 했었어요 진짜요? 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단품으로 사면 되게 비싼 거 아니죠? 어 맞아요 오 좋아요 이거 이거를 먹었어요 스케이트보드 탈 때 네 미국에서 왜요? 아리조나 그린티인데 응 이것도 미국 바이브에요? 네 이거 무조건 이거 먹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원산지 미국이야 나 처음 봐 녹차랑 꿀이랑 인삼 들었대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이거에 응 이거를 딱 한 캔 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갔어요 신기하다 근데 뭔가 못 마시는지 상상가 어 맛있겠다 먹을래요 왜냐면 미국에 온 것처럼 예 예 예 다 들어갔네요 끝 굿 뚝 어때요? 맞자요 보드 타는 여자 비눗방울 보는 여자 그리고 뽀로로 음료수 마시는 여자 나 지금 머리 차마 처음 봐 다 각자 개성이던 저희 진짜 얘는 보드가 자기만의 본인만한 사이즈에 들어달리는 여자 오늘 룩과 저도 잘 어울리나요? 오 저도 완전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핑크에요 저는요? 잘 어울리나요? 잘 어울려요 아기 모래차 옆 돗자리 펴 장소에 도착했어요 돗자리 펴볼게요 좋아질까요? 고마워요 고마워요 반암개비 너무 예쁘다 목말라요 이거 사기 잘했다 안 쳐다니고 좋네 그니까 고마워요 멋지다 미국 온 거 같아 미국 가본 적 없지만 샘플하실 수 있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시다가 그치 아주 멋져 지금 아 아까는 햇빛이 좀 많이 쎈는데 지금은 바람도 불고 햇빛도 적다고 딱 괜찮은 거 같아요 응 보드 타기죠 다 보드 타러 나오셨어요 지금 우리도 보드를 타보자 좋아 탈 수 있을 거 같은데? 야 생각보다 쉬운데? 진짜? 어 이거 봐 형 이거 올라타면 올라타지는데요? 그 다음에 이걸로 운전하는 거예요 응 운전하면 된대요 나 타볼래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귀엽다 어 생각보다 쉽지? 보호장비 빌려보자 할 수 있을 거 같아 어 뭔가 감 잡으면 할 수 있을 거 같아 그치? 응 쉬운데?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워서 못하게 장비 찾으러 갈 이성 잃은 친구 아 왜 힘들어 너무 많이 하죠 지금 고생이 올라왔거든요?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워서 못하게 으어억 보호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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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녀는 설명 없이 떠났다 안녕 투비컨티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타던거니 되게 많이 풀어져있어 나자마자 어구야 얘도 잘 타는데? 이거 다 잘 타지? 몰라 나 이거 잘못 탔다고 하여 오늘 고프로 깰 거 같은데 내가 찍어줄게 뭐야 잘하잖아 너무 무서운데? 너무 무서운데? 너무너무 무서운데? 괜찮아 언니 보호장비가 있어 보호장비 이렇게 해? 우와 근데 방향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뒷발로요 이쪽으로 가잖아 어 앞발을 하면 왼쪽으로 가고 뒷발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네 오케이 운전은 뒷발로 하는거야 난 보호장벤도 있겠다 그럴것이 없어 우와 나 rolled 그래 야 내가 너무 잘해 야 그게 진짜 뭐야? 도미야 너 진짜 잘한다 ellis 재밌네요 재밌어요. 재밌지 않아요 타요. 근데 이거 뭔가 겁을 안 먹으면 빨리 될까? 어... 8원 결과 어... 으악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잘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갑자기 그 뭐야 학교를 엄청 불타올라요. 저도요. 모두 배우고 싶은데. 너무 재밌어 보여. 저 한번 타보세요. 저 찍어줄게요. 출발! 넘어지면 모른척 해주세요. 정말 잘 타요. 이거 들고 타야 되나? 몰라 몰라. 목숨 걸고 타. 제 목숨으로니까 이거는 아니면 고프로 목숨 걸고 타요 지금. 얘들아. 하나 둘 셋. 이렇게 스케이트 가을들이 되었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. 진짜 재밌고. 오늘 아무도 안 나와줬어요. 진짜 잘 타요. 로이가 잘 알려졌어요. 아니에요. 처음 황화치고 진짜 둘 다 너무 잘해가지고. 저 약간 스트레스 풀려고 로이 언니랑 지원 언니랑 이렇게 한강 피클이 와서 스케이트보드로 타고 했는데. 나 생각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도 싹 풀리고 재밌어서.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. 자주 오자. 진짜 많이 오죠? 너무 재밌어요. 배가 져버렸어. 응. 그니까. 완전 쨍쨍했을 때 왔는데. 배가 져서 우리도 몇 번 더 타다가 연습하러 가보려고요. 맞아요. 저희도 이렇게 재밌게 좀 더 놀다가 이제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 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모두 타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. 꿀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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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이에요. 지금까지 황당 피큰이 왔습니다. 안녕. 안녕.